지금 기분 어때요? 기분이요?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? 아까 무섭다고 했는데 무섭지 않아요? 별로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? 네 기분 좋죠? 네 가을에 또 타고 싶어요 네 소리 한번 질러봐요 크게 아 소리 잘 못 뜨는데 못 질러요? 네 스트레스 풀러 왔잖아요 손이 질러봐야지 알았어요 네 자 다른 가족들이나 하고 싶은 말 하세요 가족들이나 아무나 내년에 남자친구랑 오고 싶어요 같이 오세요 제 아이가 잘 타워 드릴게요 네 남자친구 아주 죽여버릴게요 네 하하하하 자 이제 너너비 보면 죽는거 좀 찍어볼게요 카메라 보니깐 손이 좀 힘들어 주고 포즈도 취하고 다리도 쭉 뻗어보고 여러가지 포즈도 취하고 편안하죠? 무섭지 않죠? 이렇게 이렇게 좋아요 자 손을 드리세요 바이바이 잘 됐습니다 네